한국의 인플루언서 다음으로 중국의 왕콩이 있다면 한국에는 우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내의 유명 인플루언서 중에 인스타에서 핫하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현재 뷰티 및 패션 모델로도 활동 중이신 쏘블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쏘블리님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외부 유튜브 쏘블리TV로 지금 활동 중인 쏘블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면은 지금 혹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? 네 하고 있어요 아 여기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직접도 안 하시더라도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나봐요 라이브 방송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우리 셀린턴 리프트 두 분께서 가볍게 이제 국내에 뭐 해외 팬분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바로 지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솔 씨부터 인사고요 어 어디 보면 돼요 근데? 그냥 전면보면 돼요? 여기 저 아 그렇구나 그냥 예 앞에 보면 이렇게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송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서준 씨고요 네 잘 나왔겠나요?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두 분께 친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어 제가 그 두 분 다 좋아하는데 제가 강소라 씨를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강소라 씨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 셀린턴 제품을 혹시 평소에도 사용하시는지 네 그리고 사용하신다면 어 사용 팁 같은 게 특별한 팁 같은 게 있는지 질문을 해요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쓰는 것 같고요 아 특히나 이제 화장 오래 하는 날 네 화장 있어가지고 그런 날 피부가 민감해서 트러블이 좀 생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블루라이트를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아 뭔가 화장이 되게 잘 먹는 거는 네 앰프리나 세럼 마른 다음에 레드를 사용하면은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결이 좀 이렇게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를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아 전소라 씨배분들은 이제 블루에 많은 애정 느낌을 드신다니까 좀 지친 날은 앰플 가득 바라보는 애들은 아 이것도 티비네요 근데 사용 방법에 대한 티비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음 근데 LED 마스크 하루종일 언제 쓰세요 자기 전에? 어 저는 중간에 그냥 마스크 해놓고 명장해요 와 네 그리고 빛이 이렇게 좀 따뜻해서 얼굴이 살짝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아 네 되게 편한 거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솔리씨 혹시 또 다른, 다음 질문 해 주실 수 있어요? 어 좀 가벼운 질문 두 분께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셀린턴 플랜티넘 제품을 지인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을 때는 선물하고 싶다면 어떤 분에게 선물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지인 중에 딱 생각나는 그 아이가 필요하겠다 아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거 광고를 하게 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제 주변에 친구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촌, 가족들 네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4세대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고 7월 출시라고 들어서 네 어 여태까지 지금 중간중간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7월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어 저희 지인분들께 또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왕으로 이제 뉴 버전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뭐 근데 그냥 걷지 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는 것 같고요 단설헤씨 저도 똑같아요 연락 없던 친구나 지인들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올라와서 아 너도 할인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할인을 안 받고 제 돈을 좀 샀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부분이자 기쁜 부분이 있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모델로 나서고 있는 그 제품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써보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델로서 뮤즈로서는 좀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이라는 거 그런 제품의 뮤즈라는 거 엄청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블리님 이 시간에 또 함께 나와주시고 또 질문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박수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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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